안녕하십니까, 백업댄서 롱 비투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번. 여기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이거 한 번만 붙이고 갈게요. 와. 일부러 이거 붙였구나, 그래서. 와우.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 죄송해요. 아, 좋아요. 자, 백업댄서 4번입니다. 팀끼리 다 같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유니폼 같고. 되게 튼튼했어요. 뼈가기 나쁜 건 아니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맡은만 하면 되죠. 이제 킴킴님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처럼 골반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이 정도 봐주세요. 우와, 진짜 많이 빠져. 섹시 남미 댄서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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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 골반 쓰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때까지 알던 골반은 이게 아닌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살짝 꺾인 상태에서 허리가 살짝 길어 가진 상태에서 살짝 길을 돌려.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 위, 위, 위. 너무 멋지다. 진짜 멋지다. 재밌어요. 진짜 재밌다. 우리는 또 배워가는 거잖아요. 배우고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새롭고 너무 재밌죠, 그런 거 다. 그래도 어쨌든 맡은 역할은 저희가 백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합니다. 정우석